오늘은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33번째에요. 이건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33번째 테스트 영상이에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테스트 영상입니다. 오늘은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테스트 영상을 잠시 후에 생방이 시작되겠습니다. 그 스프레 좀 갖다 줄래? 스프레가 조각할 때 쓰는 스프레. 물 뿌리는게. 그거 좀 찾아봐. 바깥에 있나? 그 스프레가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스프레가 없어졌어. 물 뿌리.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 생방? 생방? 아니 이건 동영상이에요. 이건 테스트 영상입니다. 잠시 후에 생방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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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